오오오오오오!!! 오케이!! We are back with the ladies on the YouTube side! Let's go! 아 오늘 뮤비 리액션 찍을건데 설마 하이 RNN까요?? 오 마이G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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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진짜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 이제 갑니다! 하나! 둘! 셋! 리프 이게 했지? 리프 이! 맞는 거지? 미루 신다 미루 신다 오! 뭐야? 여긴 어디? 이게 뭐야, 이게? 나는 누구? 첫 등장이 위로신인가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어, 뭐야? 어딘가에 떨어졌어. 나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나 또. 다들 한 번에서 만났어. 심각해. 어머, 심각해. 어, 뉴 문으로 들어간다. 아, 뭐야? 여기가 유토피아 신이잖아요. 오, 대박이다. 화이트 홀이야. 어머, 뭐야? 아, 이 아란이 저러지. 이 아란이 너무 예뻤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파란색 배경. 힙해. 근데 흰색이 진짜 깔끔하게 있어. 오, 그게 나왔다. 아, 귀여워. 귀여워, 웃어요. 힙과 이쁨을 공존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아랏. 오, 아란민주. 귀여워, 귀여워. 근데 여기 세트장. 아, 이거. 이거 티더한테 나오네, 완전. 어머. 귀여워. 아, 흰색 배경. 어머. 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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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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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짱 신기해. 어머. 지효야, 너 어디 날고 있어, 지효야. 나 나비 타고 있어. 우와. 너무 이쁘다. 어머. 아랏. 아랏 너무 귀여워. 공주다, 공주. 공주네. 아랏이도 나비 위에 있네. 그러니까. 우리 하늘 위에 있는 건가 봐. 응. 어쩐지 높더라고요, 촬영하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위로 달아보고 했잖아요, 우리. 아랏이. 저거 너 진짜 잘 어울린다. 어어. 아랏. 아아. 아랏. 너무 예쁘다. 어. 귀여워. 동그라미. 너무 예쁘다. 그래, 우주. 아랏. 아랏. 아. 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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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진짜 예뻐요 아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거 너무 예뻐요 언니 약간 우아하게 나왔어요 날고 있는 걸 각자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약간 의미심장한데 의미심장한데? 뚜껑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서 어머 너무 예뻐 아란이 진짜 너무 예쁘다 구름 진짜 높았겠다 뭐야 아란이 구름을 흘린 건가요? 너무 예쁘다 시호야 윙크 날렸고요 벌써 전 반했고요 와 역시 유토피아씨 여기 너무 예쁘다 어 뒤에도 뒤에도 뭐가 생겼어요 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핑크섬 확신이 이렇게 너무 예뻐 진짜요? 뒤에 색깔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정글 같아요 핑크섬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이 키나 아 나오네 여기 티저야 아 이게 티저구나 아 예뻐 뚜껑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손이야? 손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 대박 벌써 끝났어 너무 아쉽다 잠시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뭘 본 거죠?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30분짜리 정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더 보고 싶잖아요 저희 개개인 이미지 컷이 있잖아요 개개인 집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씩 훑어보면서 보고 싶은데 봐도 될까요? 봐도 될까요? 봐도 될까요? 여기 여기 아라니의 집 파랑색 아라니의 집인데요 저기 정말 예뻤어요 저기 저 나무가 진짜 있었거든요 저기 CG가 아니라 진짜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진짜 구름처럼 달려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요 아라니가 그 구름들 가지고 이렇게 노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촬영할 때 너무너무 예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상한 말에 앨리스 느낌도 나면서 아주 잘 나온 거 같아요 그럼 다음 것도 넘어가 볼까요? 다음? 여기 전 개인적으로 근데 시우 이날 저 핑크색 자켓 너무 예뻤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어울렸어 저 그때 이 옷 입고 막 목걸이도 엄청 큰 목걸이 하고 그 반지도 엄청 큰 하트모양 반지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핑크색이여가지고 제가 막 미운 일곱살 같다고 그랬었던 날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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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 개인씬 끝나고 저희 단체신이 거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너무 진짜 잔디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란이랑 같이 있었나? 이거 진짜 잔디예요 맞아요 이랬었지만 오 진짜 잔디 하면서 뽑았던 기억이 진짜 진짜 잔디야 잔디야? 진짜 풀이었어요 풀 냄새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 느낌이 더 잘 산 거 같아요 진짜 잔디여서 맞아요 맞아요 영상 틀어주시면 안 돼요? 네? 부끄러운데요? 제가 틀게요 여러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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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아 부끄러워래 아 부끄러워래 아 부끄러워래 부끄러워요 너무 귀엽다 저는 이렇게 귀여운 옷을 입고 멋있을 수가 있나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귀엽고 멋있고 예쁘고 다 해요 지금 머리도 양갈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핑크 저는 세나가 뮤비를 보면서 되게 소품을 너무 잘 활용했다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희라면 또 몰랐겠지만 또 세나만의 그런 매력들이 많이 보였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역시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 진짜 많았다고 핑크 사막에 동그란 크로마키들이 이렇게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제가 그 크로마키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행성이 들어갔지 행성치 못됐어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 너무 좋은데 당겨버리네요 그 앵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 나한테 와야 되거든 나한테 지금 빠져야 되거든 내가 다 만들 수 없거든 그래서 와라고 제가 한번 당겨봤습니다 잘했어요 무슨 일이야 왔나요? 오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미 간 거 같아요 다음은 라스트 키나 키나 여기 바로 등장했네요 그러니까 키나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실물로 봤었어야 돼요 제가 진짜 실시간으로 계속 옆에서 봤는데 우아함과 카리스마와 시크함이 같이 묻어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언니 그걸 다 소화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언니 어떻게 된 일이죠? 일단은 되게 딱 들어가자마자 그 밑에 물 분수니까 물이랑 그 핑크색 분수대 조합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잘 찍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긴만큼 너무 잘 나왔다 한마디로 아 역시 최고였다 근데 진짜 언니가 진짜 언니가 퀸 같았어요 진짜 퀸 같았거든요 저희 팀의 퀸 아닐까 언니 약간 퀸답게 살짝 이 의상 엘사 같았어요 내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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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너무 예뻤습니다 진짜 다들 개개인 아주 아주 만족스럽구만 제가 다 행복합니다 모니터링 할 때도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너무 그 각자만의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드러나서 완성된 모습은 얼마나 더 이쁠까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컸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크로마켓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진짜 스태프들한테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냥 진짜 초록색 배경에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뭐가 될까 이 배경에서 뭐가 나타날까 했는데 진짜 기대 이상인 거 같아요 저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혹시 씨유 씨는 혹시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놀랐잖아 네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재밌게 오셨길 바래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저도 열심히 하고 성장하는 5050가 될 테니깐요 앞으로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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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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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Alrighty Well other than that nice to hang out with the ladies again You know get to see the personality See what they're liking Know Like, comment, and subscribe I'll see you when I see you Bye